부산 경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오늘 새벽 1시쯤 경남 산청군의 한 집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숨지고 소방서 추산 1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. 오늘 낮 12시쯤에는 창원 팔용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고 함양군의 한 야산과 김해시 한림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도 불이 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